내가 볼 때 원딜 제일 재밌는 거 두 개, 트페, 스몰더 서로 벤당하면 남는 거 하면 돼 두 개나 벤당하는 경우는 아쉬운 거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탐캔띠어 때 복 받으실 거예요 트페, 돈, 수급 근데 트페가 생각보다 어렵던데? 이게 약간 트페가 어려운 게 내가 봤을 때 카드를 자꾸 쳐다보고 있는 게 존나 신경 쓰이던데? 약간 드레이븐 도끼 줍는 느낌이랄까? 맞아요 근데 이게 트페가 생각해보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진짜 라인전 꾸준 거 빼고는 돈 빨리 벌지 갱킹 호흡 좋지, 합류 좋지 이론상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긴 하네 아, 트페가 아, 뭐야? 아, 뭐야? 뭐야, 이 형? 무슨 십창 짓이야 이게? 와 근데 둘 다 도란검, 도란링 역겹네? 아파 아 근데 라인전이 확실히 갱킹이 없으면 좀 빡세긴 하긴 하네 재미는 있다 확실히 아 근데 소리가 존나 맛있네 아 왜 레드카드 왜 레드카드가 나가지? 나 분명히 옐러를 뽑았는데? 뭐야 이게 아 근데 한타할 때 레드카드랑 옐로우카드가 좀 헷갈리긴 한다 투패를 안 하다가니까 내 캐릭터 위에 돌아가는 것만 보고 있네 엄마 없지 너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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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어어 이겐 없자 싯더? 어씨 뭐야 재밌다 재밌는데? 일단 존나 재밌어 스몰드보다 100배 재밌는데? 아니 일단은 트페가 존나 재밌는게 일단 소리가 너무 좋고 미년을 먹으면 돈이 더 벌린다는 그 우월감에 뭔가 약간 취하는데? 아니 존나 재밌어요 트페 근데 솔직히 말해서 트페 형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똥챔이야 내 생각에 근데 어떻게 하는 법을 깨닫고 해야 돼 그리고 트페가 약간 이거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라인전 무난하게 파밍하면서 레드카드로 적당한 2렙 싸움 파밍파밍 하다가 갱홍골카 집갔다가 미드로밍 합류 사이드 한타 때 잘 때리기 이것만 있으면 돼 깨달았어 페널티 페널티 700점인가? 8점인가 생각보다 뭔데? 안 가? 안 가? 싸가지가 바가지인가? 이거 해야된다 이거다 진짜 라인전 할 때 초반에 레드카드로 적팀 그냥 스플래시 맞춰주면서 라인 푸시하고 그 다음에 그냥 갱올때 레드카드 그냥 옐로우카드 뽑고 아니 옐로우카드가.. 잠깐만 옐로우카드 노란카드 뭐야 얘 플래시 있었어? 뭐하니? 옐로우카드 뭐하니? 옐로우카드 랩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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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랐잖아 고마워 우리 팀 일단 나는 잠깐 사는 절차를 밟아볼게 뭐가 혹시 가능할까? 폭을 혼자 먹는 꼴은 못 봐서 살짝만 손 댈게 나 이제 책 갈게 칸을 돌리고 있어요 원다오젤 뭘로 칸인데 뭐 할 수 있는데 방심했다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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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뭐 할 수 있는데 네 아유 씨발 옆에 사일리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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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때 원딜 제일 재밌는거 두개? 트패스 몰더 서로 벤당하면 남는거 하면 돼 두개 다 벤당하는 경우는 아쉬운거야 어떻게 얼티 한번 켜줘? 안녕 한번 해줘요 요네야 적팀이 안보여요 적팀이 안보여요 적팀이 안보여요 뭐야 이 두박초는 들어가시고 이리와 이리와 자기야 자기야 나랑 놀자 자기야 나랑 놀자 나 놀일거지 들어가시고 아 재밌다 아 재밌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나 죽는다 들어가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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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들어가시고 형님도 좋은 꿈 꾸시고 정원 하나로 빨리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하아.. 다 토파해 주 맛있겠다 트펜델 정하를 어어어어? 아 밀리오? 이게 무슨 행동일까? 멘탈이 많이 나갔나? 압박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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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골칸데? 야삐이 야삐이 기분 나쁜 스탯팅 나와서 집 갔다 와야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아 어 제압을 좀 많이 먹었네 무시하네 거라도 해봐 나 떴어 그게 나 너도 죽고 싶어? 흔들리지 마라 너 정화 없다며 죽어야지 왠지 여기서 요네가 어? 뭐지? 사이브 킬이야? 사이브 킬이야? 아니 미드에서 파밍을 하다가 사이드를 가는게 개꿀이야 그냥 계란프라이 먹어야지 오늘은 계란프라이 먹어야지 다음 얜 좀 맛없게 생기는데 앙 평 다한데? 꼴받 어 왜 이렇게 아파 뭐야 어 진짜 지독하네 와 와 등폐 존다 재밌다 미쳤다 미쳤다 아 왜 이렇게 신경을